쥬노모비 아들, 딸, 열둘라, 천년만년, 잘살라, 던지세요! 네, 이 신랑이야말로 오늘 이 신랑이 아웃까 생각합니다. 돌려, 돌아! 거래에서는 그럼 지금부터 연진군과 세원양이 혼인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7년 6개월 전 처음 만난 네가 이제는 듬직한 남자로 저를 지켜주는 가족이 되는 게 신기합니다.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는 건 인생의 거칠기가 사포의 그것과 같지만 그 거친 구름을 헤쳐나가는 든든한 전우가 되어줄게요. 너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연인이자 가족으로 앞으로 70년 더 잘 부탁합니다. 7년 전 당신을 처음 본 아름다운 모습이 아직 생생합니다. 당신은 완벽한 모습이었고 당신을 만나면서 저는 발전하고 성장했습니다. 결혼은 시작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1순위로 여기면서 살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신랑 김현진을 남편으로 맞아 신부 김세원을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존경할 것을 약속합니다. 평생 아끼고 사랑하며 존경할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신랑 신부는 하늘이 맺어주신 소중한 이 인연을 사람으로 완성해서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랑 윤진 군과 신부 세원 양은 일생동안 호락을 함께 할 부가 되기로 함께 맹세하셨습니다. 소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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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아, 나네, 나. 마지막 한 번 더. 기성자같이 생겼네? 마지막 촬영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좋아요, 그대로. 하나, 둘.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아이, 둘. 네? 하나, 둘. 결합하고. 한 개에 있는 거 아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